지금 이 영상을 아마 볼때 쯤이면 저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은 다 알겠죠? 오늘은 지금 남편이 퇴근 중인데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오늘 날짜는 지금 5월 12일이고 저는 알게 된지 지금 이제 아직 일주일은 안됐는데 한 5,6일 된 것 같아요 5,6일 됐는데 서서히 이제 테스트기가 찌나지는지 혼자 체크를 했고 남편한테도 말 안했거든요 왜냐면 조금 확실해지면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병원은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제가 계속 굉장히 신경질적이라고 막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말도 못하고 난 보니까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후다닥 이 테스트기에 깻잌지 1분을 붙여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알게 됐어 진짜 알게 됐다 진짜 알게 됐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? 진짜로? 어떡해 어떡해 진짜로? 진짜로? 뭔지 알았죠? 나 한 일주일 된다? 진짜로? 소감을 말해봐요 너무 감동적이야 뭔가 현관이 너무 깨끗할 때마다 기장했어 족발 왔어 족발 먹자 다소생홀 상겹다 이거 Nanang 그치? 난항이 맞았던게 액수 비결 전에는 세게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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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뭐 따라입고 있어? 이거 따라입고 왜 빨리 또 이거 왜 안되겠다 이거 근데 몰라 아니 이스타일 올라온거 할머니들 막 울주라구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진짜 대박 나 지금 실감이 안나 놀랬어? 하긴 놀랬지 나도 놀랬는데 실감이 안나는데 나도 실감 안나왔어 나도 실감 안나 그쵸 그래야 좀 진짜 실감 안나 대박 텐트에서 팔찌가 이거 치워줄게 너 편기 뜬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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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야 이걸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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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소리 겁나 울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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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5명을 하였다 여기가 계신데 저한테 왜? 뭐하는거야? 너 남편이 뭐 졸래 너 남편이 뭐 울어? 울어?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고생했어 고생했어 50만원 약해 잠시만요 기름 conflicts 고생했어 감사합니다.